좋아요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몸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쓰시는데 The Unnecessary Pastor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좀 과격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 책 속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껍데기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을 예를 드셨어요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상담도 열심히 하고 교인들을 훈련도 제자훈련도 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목회자를 예를 들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왜 껍데기 목회자인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목사님이 대신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열심히 잘 목회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교인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을 오히려 목사님들이 가로막는다는 거죠 이런 목사님일수록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교인들이 원하는 욕구를 목사님이 다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고 또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목사가 대신하는 이런 일이 바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교인들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예이지만 교회에서 목회자를 찾을 때 주로 어떤 목회자를 찾느냐 하면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영가 또는 관리자 이런 목회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심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교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이런 일들은 다 목사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고 그저 목회자 교인들은 주일에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면 되도록 교회 일은 다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이런 목회자를 찾는다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자가 정말 목회를 잘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이 무능하고 연약한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꼭 필요한 일에 목회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꼭 필요한 일이 무언가 목회자 자신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은 너무 약하고 무능하고 하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교인들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말은 우리가 너무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목회자는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맺어주고 눈뜨게 해주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랑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는 누가 예수님을 알라고 소개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다 잘 아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시는 분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고 가르치세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꼭 들을 이유도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하여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세요 예수님이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친히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예수님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게 서로 달라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싸움은 해결의 길이 없어요 다 주님으로부터 들었다니까 다 자기가 믿는 게 옳 테니까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경우가 난감한 겁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무서운 싸움이 없어요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럼으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으로 이 그럼으로라고 하는 말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다 품는 말씀이지만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싸울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격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게 되고 서로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다투다가도 정말 존경하는 어떤 어른이 오시면 그러면 모든 다툼이 다 사라지고 그분에게로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집안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면 싸울 일이 없지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누가 거기서 소리 지를 사람이 있겠어요 단임 목사가 있다고 언제나 하나 되나요? 좋을 때나 그렇지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요 싸울 수 있나요? 가련유다가 아닌 다음에야 그럴 수 없지요 예수님 바라보면 싸울 일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 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죠 3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어요 이미 하나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는 지키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 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미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걸 지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사는 것이 다를 거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좀 싸우지만 아예 천국에 가서는 안 싸우지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싸워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은근슬쩍 죄 짓는 일도 있지만 천국 가서는 내가 천사처럼 깨끗하게 살 것이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짓는 일을 하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좀 슬프고 우울한 일을 겪지만 내가 천국 가서는 늘 기뻐하면서 찬성하며 살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오해예요 여기서 사는 대로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거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못 사는데 천국 가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에서처럼 사라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에서 사는 대로 못 살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결혼식장에 가셨다가 정말 마음 아프고 기가 막힌 일을 보셨댑니다 신부가 안 온 거예요 결혼식 시간이 됐는데 신부가 안 왔어요 식장이 술렁거리게 되겠죠 한 30분이 지나도 신부가 안 오니까 하객들이 하나 둘 그냥 다 가게 되고 목사님은 그래도 혼자 있는 신랑이 너무 애처로워서 한 시간을 기다렸댑니다 혹시라도 늦게라도 오면 결혼식을 보고 가시려고 신랑이 목사님에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러길래 그제서야 나오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부가 옛날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게 과거 정리가 안 된 거죠 미장원에서 신부 화장 끝나고 나오는데 그냥 거기서 납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는 시간에 대전 가는 기차 타고 내려가고 있었던 결혼해서 새 삶을 시작할 때 과거 정리를 해야죠 예수 믿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과거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신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서야 다투는 것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서야 어떻게 죄 짓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슬픔이 있겠어요? 천국에 가면 내 삶이 달라지겠지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 뵙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 뵈면 달라질 거라면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셨으니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 가서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천국 못 가는 거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 마음이 오신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비로소 예수 믿은 모든 삶이 다 성경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치만 니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에 예수 잘 믿는 어느 성도님이 논농사를 짓는데 물을 농사를 지으려고 논에다가 받아 놓으면 아랫 논 주인이 그 논뚝을 터가지고 그 바다도 물을 다 자기 논에다가 그냥 뽑아 버리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분노할 일인가 하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잘 믿는 분이니까 그걸 마음을 참고 이제 논뚝을 다시 보수하고 그리고 다시 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논뚝을 터가지고 그 물을 다 아랫 논으로 뽑아 버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못 참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가서 싸워도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따져도 되잖아요 잘못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너 언제까지 옳고 그런 것만 따지고 살겠냐 그 이상의 삶을 살 수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논에 가서 수로에서 자기 논에다 물을 대지 않고 먼저 아랫 논에다가 물을 다 대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댔어요 그 다음 날 아랫 논 주인이 와서 그냥 통곡을 하고 오는 겁니다 자기는 맞아 죽을 각오를 했대요 몸이 너무 아파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힘이 없어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될 힘이 없어요 그러면 농사 못 지으면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데 그래서 그냥 논뚝을 터서 물을 뽑았다는 거죠 이제 달려와서 나를 때릴 텐데 그러다가 보면 그냥 맞아 죽는 거지 뭐 어차피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그러고 있는데 논에 가서 오늘 기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그랬다는 일화를 쭉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은요 다 이기적이에요 누구나 다 악해요 남이 나에게 뭐 잘못하면 복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본성대로 못 살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본성대로 살게 되질 않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게 되고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 다음에는 절대로 내 본성대로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 주신대요 마음 바꾸는 일은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 주신대요 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는데 어떻게 악한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요? 못하죠 교회가 이처럼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단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다 장로가 교회 주인이다 이런 말 없어져요 예수님만 교회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 됨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교회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가대, 소쾌, 교회학교, 봉사 모든 부서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임의 주님이 되셨나 하나 되는 기적을 보고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만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상처받을 일이 있고요 너무너무 손해보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미워 죽겠고 화도 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도 없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말 영적인 눈을 분명히 떠야 돼요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화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때가 매우 위험한 때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때예요 요한 1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같은 가족 중에 같은 교우들 중에도요 그때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미워지는 거 마귀가 아주 벼르고 삼키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때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달라 보여요 조상욱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 지난 성령 집회 때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 그 책은 스티븐 매트카프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의 전기입니다 이 스티븐 매트카프 선교사님은 영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학생 때 청소년 때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지고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과 떨어져서 일본군 포로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일본 사람들의 그 잔혹함에 대해서 치이가 떨렸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마음의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에릭 리델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1924년 파리올림픽 때 영국 국가대표 육상선수 에릭 리델 100m에 출전을 했는데 하필이면 결승전이 주일에 열렸어요 나는 주일에 예배들이지 시합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m 유력한 금메달 리스트인 이 사람이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충격이 되었어요 에릭 리델의 재능을 아까워했던 사람들이 전공 종목은 아니지만 400m에 나가보라고 권해서 출전을 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영예 집안이 부유한데 그 모든 북이 다 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갔죠 그러다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맞이한 겁니다 이 선교사님도 그 수용소로 끌려왔어요 거기서 뇌종양으로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이 매트카프라고 하는 소년이 만나요 거기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배우다가 한 번은 선교사님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매트카프에게 원수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원수를 사랑하라 일본 사람을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자기는 도무지 못하겠다고 그러나 존경하는 그 선교사님이 일본 사람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보라 그래서 억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일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남은 생일을 일본 선교를 위해 다 바칩니다 그 전기가 감동적이에요 뭐 열매가 놀라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세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하나 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지역주의, 학연주의, 영고주의 요즘엔 세대차까지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 되는데 0점이에요 어떻게 통일을 할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통일을 이룰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분이 그만 물러났습니다 더 하라고 다들 더 하라고 하는데도 물러났어요 왜? 네티즌들의 비난이 너무 그동안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누구나 다 되고 싶은 그 국가대표 감독자리도 그만두겠다 가족들이 다 그만두라고 그래요 가족들이 그게 우리나라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통일을 이룰 어떻게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죠? 길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에서 있어요 교회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통일이 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진짜 하나 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와보세요 교회 와보세요 교회 와 보시면 보실 거예요 하나 되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간절하셨는지 제자들에게서 하나 되는 거 보고 싶어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간절한 성원인지 몰라요 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주님이구나 그걸 알게 하시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들만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중요해요 하나 될 수 있구나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계속 하나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가 되는 것은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성찬도 하나 되는 축복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고 성찬을 받은 모든 이들은 또 하나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마음이 갈갈이 찢겨진 분 있으실 겁니다 미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원망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그냥 갈갈이 찢어지신 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웠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미움을 붙잡았다면 회개하세요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품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세요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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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